인생의 중요한 순간, 당신 곁에 누가 함께 할까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내 편 늘 뒤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내 편 설레는 순간을 함께하는 새로운 내 편 멋진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똑똑한 내 편 가족의 마음처럼 늘 진심으로 안심하고 살아가길 바라는 내 편 안심의 진심인 내 편 늘 당신 곁에 허그 주택도시 보증공사 안심해요 때론 그늘이 되어주고 때론 기댈 곳이 되어주는 나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국민 곁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허그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거복지부터 도시재생까지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문기관으로서 허그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주택사업자의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직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를 거듭하며 주택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온 시간들 이제 국민의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국민의 편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안심해요 사람과 사는 곳을 이어주고 더 좋은 단계로 안내하는 나는 도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사람 중심의 서비스로 주택과 도시를 위해 허그가 함께 도전합니다 허그는 주택사업의 현장 가까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단순히 집을 짓는 그 이상 주택사업자가 더 나은 주거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보증상품을 통해 주택사업 단계별 계획부터 진행, 관리까지 모든 영역에서 세심하게 보증하며 사람과 사는 곳을 더 가까이 이어줍니다 가장 안심이 되는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주택도시 금융의 리더로서 주택보증은 물론 주택도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며 서민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를 다시 건강하게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까지 우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원을 위한 신규 금융 상품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활력을 품도록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더 나은 방법 우리가 앞장서서 찾겠습니다 안심해요 더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은 나는 우리 사회의 약자 편에서 일합니다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해 허그가 함께합니다 주거의 여유에서 도시의 풍요로움까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포용을 통해 사회 문제를 지역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갑니다 안심해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곳 나는 우리 모두의 편입니다 더 나은 미래 가치를 위해 허그가 함께합니다 주택과 도시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는 곳을 든든하게 삶을 행복하게 하는 금융의 허브로 국민을 품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택과 도시에 대한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더 큰 세상을 품겠습니다 집이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안심해요 다시 도시의 희망이 자라나니까 안심해요 오늘 미래가 가까워지니까 안심해요 진심이 만드는 더 좋은 변화 당신의 편이 됩니다 안심해 진심인 내 편 내일 당신 곁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정은 gehen 어 thought 교실 정이예이다 чес HéBU 조금만 메이트 í 아 고맙다 한글자막 by 한효정